Sans digits 아 손 떨려 손장 떨려 너무 떨지마 넌 그냥 제대박시의 희망이고 안돼 percent 800만 원이나 200만 원은 그게 좁 fascinated 맞아 맞아 아지는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그걸 잘 죽 siis 그래그래 아느냐 첫날 Sne When They Were 부담 100배 哥 야 넘어간다 아 그때 데뷔해서 힐을 사놔야겠다 근데 이게 진짜로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양아지라는 캐릭터를 먼저 접하고 나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랑 반응이 정말 달라요 왜냐면은 그냥 이런 현실에서 보는 거면 아 키 크시네요 이 정도인데 그 방송에서 날 먼저 접하고 실제로 만나면 우와 키 진짜 크시네요 힐을 아니 그 리액션이 달라요 리액션이 너무 웃긴다고 세르코야 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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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키 신발은 키가 아니죠 아니야 신발은 키가 아니야 저도 실 신으면 175대고 아참 저도 실 신으면 170 180 다 가능해요 180은 그거는 서커스에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왜 하지 말자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야 넘어간다 좋아 9시 반이다 아니요 괜찮 안했데요 아니요 안했는데요 제가요 하 다 풀렸어요 내리구여 나무꾼은 뭘 숨기고 있을까요 뭘 아 그런 사연이 어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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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 따라따 아아 아 너무하네 진짜 포키 포키 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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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의 시선은 대체 아니 참나 아니 제 시선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딜 보는지 지금 전 자신 있어요 뭐야 불고기 음 불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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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넘어간다 내 여동생이 여자를 좋아하는 아니 아니 보는 걸 좋아하는 거랑 진짜 좋아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저는 여자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관심 없어 그쪽에 여자 취향은 아니야 그래 무슨 미술의 작품 같은 거 봐봐 와 진짜 이쁘다 와 감탄스럽다 하지만 그 미술의 작품과 사귀고 싶진 않아요 예 그건 하나의 작품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진짜 그 느낌 아 이곳은 상대로 전혀 안 느껴진 나 때릴 거야 어머어머어머 그래서 이 게임이 뭔데 아 진짜 아 화가 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른데 호의로 한 거야 아 사귀치네 없으면서 지금 아니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좀 그러네 어머 아 아 야 안돼 안돼 포키 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저기요 피키세요 사인 안 해드려요 아이 진짜 잠깐만 여기서 그냥 스웅 가가지고 잠깐만 여기서 그냥 스웅 가가지고 그냥 막 무빙 해주면서 막 그냥 아 제발 여기서 그냥 스웅 가가지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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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뭐하냐고 야 넘어간다 양아지님 실수해서 울 거 같거나 울렁거리면 꼭 한 두날로 해주세요 뭔 소리야 뭐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안 울어요 안 운다고요 아 참네 나 눈물 없는 여자 메말랐지 감정이 메마른 여자 아 안녕하세요 아 안 울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아 조금 아까워가지고 아 마지막에 2초 차이 제가 폭풍 켜서 진 거 같아가지고 ほ이 응 아니 아니요 왜 이렇게 까진 사람들실실실짐 아 어떡해 뭐해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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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 찹 찹 자 다음 저 군들 다 강퇴할게요 그냥 다음 저 군들 다 강퇴할게요 야! 포키 나와 비슷한 플레이어들이 좋아합니다 어? 어허 뭐라는 거예요? 아 진짜 억울하네 좀 그러네 비슷한 플레이어 선정적인 내용 근데 이게 왜 나오지? 당황스럽네 야 넘어갔다 불리나? 소리 들리나?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분조장이 좀 있어가지고 5단계 5도 귀여움이 6단계 6은 3단계 6 3단계 6 막 안 돼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 야 너 너무 아프겠다 이러면 아니야 나 괜찮아 하면서 막 괜히 안 돼 이거 뜯어가지고 보여줬다니까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저 언니 왜 저래 하면은 아 저 언니 아파서 그래 하면은 내가 쳐다본 다음에 아저씨 안 아프거든요? 막 뭐 괜찮아요 막 겁나 당당하게 그러면 아저씨가 아 그래 미안 미안하고 하면서 막 코피 막 조롱해 포키 야 댕댕아 댕댕아 나 할 말 있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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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깨 자식아 야 넘어간다 근데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사실 난 건강한거지 모든게 정상 빈혈모 없음 갑상선 종상 체중 종상 이거 다 정상 세릴거야 야 너만 왜 스킨이 달라 야 야 일로와봐 야 너만 왜 스킨이 달라 야 야 몽둥들어 하하 야 죽고 싶어 포키 어 선글라스 이건 뭐지 나 이렇게 쪘나 이거 완전 이거 완전 하하하 누구인가 야 넘어간다 저 알아 알아 해달라구요 알아알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